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,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.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을 두고 시장 교란 행위라는 지적도 있지만, 이제 주류 자산이 되어버린 비트코인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지배적입니다.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테슬라가 사들인 비트코인은 15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.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의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였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20%까지 폭등하면서 5천만 원을 돌파한 건데,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치입니다. 테슬라의 한마디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것입니다.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. 위지트를 비롯한 우리기술투자, 비덴트 등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.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업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했다는 뉴스는 국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.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도 준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설도 사실 있습니다. 가상화폐를 이용한 예금과 대출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일명 분산금융으로 불리는데 비트코인 10개를 담보로 맡기고 비트코인 5개를 추가로 대출받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더욱 늘어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.